2020, 2021 시즌 이게 4월 사진이에요 4월 사진 4월 1일 순회양을 항상 보세요 한번 봅시다 4월 1일 입 색깔이 보입니까? 꽃도 봐야되고 여기 열매가 내리죠 내리고 달리고 이런것도 다 봐야되요 색깔나고 4월달이면 계속 연속착갑니다 연속착하고 수확하고 항상 내린 열매가 중요해요 내린거 내리고 비대되고 비대가 되면 자동으로 색깔나고 수확이 되는거니까 거기까지 항상 잘 봐야되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어떤가 이건 연동이에요 연동은 물 떨어진걸 이렇게 잡아내더라구요 바람을 맞았나 뭔가 이상이 있죠 4월 1일이다 이거 4월 1일인데 열매가 이렇게 쳐진다 결국은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많이 달렸다 4월 1일날 이렇게 많이 달리면 안돼요 뿌리가 멈춥니다 열매가 색깔이 안나죠 이런 전체적인걸 다 봐야되요 항상 신초를 볼줄 알아야되요 신초가 답이에요 4월 1일 잎이 이렇게 붙어있죠 잎이 이렇게 붙는다 왜 붙을까요 금먼저 일교차가 안맞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온도가 안맞다 이렇게 얘는 얼룩이죠 4월 1일날 잠깐 끊겼는데 자 아무쪼록 4월 1일이에요 골물 줬고 음 4월 1일 순회양 이게 8매도 50일거요 8매도 50 와 열매 빨리 4월 1일인데 2,4,5 5개 와 저렇게 달린다 여기도 열매가 내리고 항상 생기가 있고 이뻐야되요 열매, 꽃, 주름 주름이 많죠 4월 1일인데 주름이 이렇게 많으면 안되요 여기도 그렇고 아 얘는 시드는구나 줄기가 아마 썩어서 끊겼다는 얘기에요 균액병이라고 하나 균액병 줄기 이렇게 곰팡이 피죠 이렇게 전동이 다 그렇진 않았었어요 자 유독 몇동만 심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주름이 많아요 이런 주름을 보일 줄 알아야 되고 주름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양분 순환이 안된단 말이고 순환이 안되니까 이렇게 열매가 빨리죠 4월 2일인데 많이 닿겠다 이 농가는 이렇게 사비가 끼웠죠 얘는 지금 터졌다 물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4월 2일날 이렇게 달면 안되요 항상 층층이 생각해요 층층이 저렇게 따면 뭐해 굳이 이렇게 멈추면 돼 항상 1,2,3등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등수가 멀어집니다 얘도 주름봐요 주름만 봐도 알겠다 이게 물이 안맞잖아요 물이 보입니까 이런게 뻑금뻑금뻑글 물이 안맞는거에요 하.. 이건 무슨 종자인지 알겠죠 얘도 지금 색깔 안맞고 입색깔로 뭘 짜야되고 얘는 지금 노균이 동반되죠 균병 지금 신초화가 멈추잖아요 신초화가 멈추면 다음이 없어요 얘도 지금 음 사비 이건 얼룩이 얼룩이 얼룩이도 양본이 맞으면 잡아냅니다 얼룩이야 바이러스는 이렇게 나눠내고 바이러스도 작물이 튼튼해지면 그리고 물이 맞아지면 물 양본이 맞아지면 잡아내는거에요 자 얘도 지금 꽃 꽃을 항상 보셔야되고 자 꽃 얘도 지금 주름이 좀 있죠 항상 주름 주름은 곧 어 온도다 주름이 많은 집은 생각보다 열매가 안달려요 달려도 이렇게 다시 빨리잖아 보이죠 빨리는거 저런게 다 온도가 안맞다는거에요 온도관리를 해야되요 입색깔 봐야되고 항상 내리는 열매 비대되는 열매 얘들만 보면 어차피 그 다음 색깔 나고 수확이에요 답이 있는거야 항상 내리는거 비대되는거 이런걸 계속 보세요 주름 보이죠 주름 자 열매 4551 어 토양 만들때 다시 생각해봐요 토양 만들때 지금 뿌리가 안좋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열매는 달린다 여기도 지금 주름부터 해가지고 뭔가 안맞죠 저런걸 탁탁 여기 들어와야되요 크 여기도 뭔가 안맞는데 음 자 이거는 종주가 달라요 달리긴 달리는데 이래 달리면 안돼요 적가세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흑성병이에요 흑성병 이건 지금 온도가 안맞는거고 자 이게 올해 특정 누군가 연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열매가 색이 탁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이제 노균 노균 아 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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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에요 아 이것도 지금 뭔가 안맞다 얘도 지금 이상이 하죠 이런 표피를 볼 줄 알아야되요 균액병 있으면 그 연결된 열매까지 다 문제가 들어옵니다 2,3 항상 말하지만 층층이 나세요 4,5,5,1 얼룩이 나오죠 근데 열매 크기를 봐요 열매 크기를 물이 안맞는거에요 항상 주름을 볼 줄 알아야되고 주름은 저온도 그렇지만 무조건 고온이 아니에요 저온에서도 주름이 집니다 여튼 여튼 주름이 진다는 자체가 순환이 문제가 오는거에요 순환이 열매를 딱 보면서 느껴야되요 아 물이 맞나 안맞나 입줄기 봐봐요 물이 맞아요 안맞아요 이런걸 느낄줄 알아야된다는거에요 여기도 지금 뭔가 안맞잖아요 4월이에요 4월 제일 중요한 시기 이때부터 팡팡 나가야되는데 와 이렇게 끊겨버리면 5월 6월이 없다는거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만큼 2,3,4월 2,3월에 물관리를 못한다는거에요 다시 말하면 물 온도관리를 못한다는거에요 이해가 됩니까 보이죠 이런 주름들 이건 지금 종식을 늦게 했든지 아니면 터복션이죠 종쳤다가 팡 터지는거에요 잎이 이상하죠 이런걸 다 볼줄 알아야되요 온도가 안맞겠죠 옷자라도 똑같은거에요 옷자라는 상태에서 온도가 개입하면 저렇게 되는거에요 항상 또박또박 크게 해야 돼요 열매가 볼줄 알아야되요 열매가 볼줄 알아야되요 열매는 말이에요 결국은 잎의 양분을 당겨오는거에요 잎이 이상하면 열매도 이상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우와 하하하하 열매 달리는거에요 3 5 7 8 9 10개 있어요 이러면 안돼 한칸도 아니지 한 9이죠 항상 층층이 달려야되요 항상 얘는 뭐가 문제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응 자 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4월 7일인데 점점을 다 트네요 응 시들겠죠 이거 시들어요 시들어 어 뿌리가 약하다는거에요 이것도 지금 결국 4월은 2,3월이 문제에요 2,3월에 2,3월에 원교세 뿌리를 어떻게 뺏느냐 이 생각을 해야되요 3월에 제가 늘 많아지면 뿌리가 빠져나와야되요 응 그 작업이 안되면 안돼 그 작업이 돼야지 3,4월이 팡팡팡 이어지는겁니다 이것도 지금 시들었겠구만 응 딱 보이죠 어 왜 안됩니까 가 아니고 일단 잎줄기부터 만들어놓고 꽃 열매를 생각해요 이미 잎줄기가 안되는데 그리고 락스 크으 많이 생각하고 해요 응 여기도 올해 좀 늦게 써야겠지 항상 잎색깔을 봐야되요 신초 중간 묵은잎 자 그리고 주름도 봐야되고 꽃도 봐야되고 볼거 많죠 이런걸 다 보면서 흘러가야되요 자 우와 2 3 7 크으 항상 많이 생각해요 응 열매 자 최대한 젓가를 많이 줘야됩니다 응 옳지 않아요 이미 입줄기가 약한데 이렇게 닿으면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클거 같아요 안 커요 클 수가 없어 응 2 3 달리는거 보이죠 자 속이 어때야됩니까 속도 생각할 줄 알아야되고 얘도 지금 안좋잖아 보입니까 우짜람을 경계해야되요 우짜란 상태에서 물온도가 개입하면 식물이 많이 희청합니다 자 이런생각 많이 달리면 그만큼 양수분의 문제가 옵니다 자 다 소매가 나오네 자 일단 어떤 느낌이 나죠 나가긴 나갔는데 어떤 장애가 계속 동반이 되죠 이건 뭐에요 즙도 질소 불에 뭐 이런 다양한 부분 여기도 주름이 보이고 주름 이런거 볼줄 알아야되요 와 달리는거 봐라 막 달린네 벌이 막 계속 다는거에요 벌이 음 입색깔 볼줄아야되고 신초볼줄아야되고 자 열매색깔 보입니까 어휴 시간이 너무 길다 한번 끊읍시다 자 한번 끊을게요 시작 접시 이럴 안벼